여기 싸우스는 노노 여기는 헐클야 여기는 양이야 여기는 헐클야 개사해가지고 아이들이 노래를 참 잘 불러요, 저희 아이들도 머리가 다 말랐나 왜 그래? 어머, 우는 거야? 어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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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그래? 엄마 사나 배는 가만히 있는데 엄마, 귀신같이 진짜? 정말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요즘에? 머리 아, 맞아 이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요즘은 아이들은 진짜 겁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좀 고민 많아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특별한 프로젝트 하나 굽무였거든요 뭘까요? 어떤 프로젝트일까? 자, 겁 많은 사람 누구야? 저요! 저요! 겁 없어지고 싶은 사람 누구야? 저요! 저도 겁 많아요 그럼 아빠, 겁 없어지게 해줄게 방법 여러 가지 있어 잘 따라해봐 겁을 어떻게 없앨 수 있나? 자, 일리 먼저 해봐 뭐? 눈 떠 눈 닿으면 안 돼 절대 터뜨릴 거야 저건 저도 무서워요 자 닿으면 안 돼 하나, 둘, 셋 눈 닿았잖아 나 어떻게 안 닿을 거야? 나 이렇게 봐봐 눈 이렇게 하는 거야 입도 벌려 저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알았어? 눈 크게 떠야 돼 너 하나, 둘, 셋 아, 어떡해 감았어 안 감았어? 안 감았어 아, 이렇게 감았다가 뜨는 거 봤어 안 감았다가 비디오 판 더 들어가? 어 비디오 판정 오, 나 감았다긴 아우, 감았네 아 아 하나, 둘, 셋 아 안 감은 거 아니야, 지금? 감았어, 안 감았어 감아, 그냥 비디오 해야 돼 비디오 비디오 판독 해야 돼 비디오 판독 해야 돼 어디 보자 아 아 이 정도는 정말 잘한 거예요 맞아요 자, 아빠 이번에 진짜 태도를 지금 준비됐어 자, 이번엔 뭘까요? 아니야 2층으로 올라가 있어 준비되면 아빠 부를게 알겠어 우와 무려 높이 110cm에 고공 줄타기래요 필리엄 뭐야, 아빠? 봐봐 이거 한국 전통 예술 뭔지 알아, 나 안 내라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떨어지지 않고 서고서는 이렇게 걷는 거 아니죠? 이렇게 걸어가야 돼 저거 무슨 어 아빠 너 잡아줄 거지 아니야 울리면 혼자 해야 되고 저걸 어떻게 해요, 왜? 자, 가자 알겠어 그렇게 나 할 거야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씩씩하네요 네 어디 있고 아, 눈을 가리고? 아니, 이상한데? 잠깐만 아니 아빠 아빠가 안 잡아줄 거면 내가 못하겠어 할 수 있어, 울령 나 못하겠어 할 수 있다고 형은 못하겠어 왜? 아빠 믿어 아니, 아빠 지금 믿을 수가 없어 자, 해봐 아빠 믿으라고 아빠 너를 믿으니까 내가 못하겠어 아, 일어나 너 아빠 믿어? 아빠 믿어? 너 어렸을 때 아빠 너한테 하는 얘기 있어 네 옆에 병생 있을 거라고 아빠 얘기했거든 지구를 구하러 가나요? 수프트 때 옆에 누고 있어 응 그치 응 무슬 때 옆에 누고 있어 아빠 그치 너 지금 이거 할 때 너 옆에 계속 있을 거야 응 너 떨어지고 아빠 잡아줄 거야 응 바닥 떨어지기 전에 응 믿어, 안 믿어? 믿어 내가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해볼게 용기 냈어 자, 준비 됐어 응 자, 과연 너 진짜 좋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저기 올라간다고요? 자, 가 됐어 됐어, 자, 올라갔어 앞으로 가 응 자, 잠깐만 잘 봐 어머, 나 저거 집에 가서 해봐야겠어요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자, 올라가는 척 하면서 바닥에다가 아 숙여 여기서 숙여 계속 숙여 여기서 숙여 계속 숙여 계속 숙여야 돼 저 숙여? 어 지금 됐어? 이제 일어나 자, 끝까지 왔어 여기까지 이제 시작해야 돼 착지 착지 이야, 울려 이야, 울려 이야, 울려 이야 됐어 됐어 근데 바닥에 있는 걸 치웠어 그러게 아 한 끗 미처 못 치워면 그게 부족하네 조이 왜 밑에 떠 있는 거야? 뭐? 조이 왜 밑에 떠 있는 거야? 이제 본인도 알아 밑에 있는 거 했어 밑에 있는 거 했어 너 무슨 줄을 하는 줄 알았어 지금 위에 있는 줄을 하는 줄 알았지? 밑에 있는 거 했어 밑에 있는 거 했어 밑에 있는 거 했어 진짜 두려움은 상상력이었다는 걸 느꼈을 거야 잡았어 벤틀리한테 이거 했다고 네가 얘기해야 돼 알겠어 이거 무서웠다고 얘기하고 뜬래라 벤 벤 벤 벤, 내려와 벤 벤 key 벤 벤 벤 벤 자, 열심히 가. 앞으로 가야 돼. 오오오오오오. 야, 조심해. 조심. 조심. 앞으로 가. 계속 앞으로 가. 옆으로 가. 앞으로 가. 벤, 숙여. 아빠가 했던. 숙여. 벤, 숙여. 벤, 앉아. 앉아 서둘러 가. 진짜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빠. 어. 아빠. 어. 근데 아빠 겪고 있어. 아니야. 앞으로 가야 돼. 다 왔어, 다 왔어. 자. 자. 여기까지 왔어. 자, 이제 잠깐만. 점프, 점프. 점프 높으니까. 점프 조심히 점프. 여기 점프. 점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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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가. 벤, 벤. 너가 여기. 어, 어리둥절해요. 내가 진짜 이걸 하고. 내가 이거 한 건가? 너가 여기 걸어가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점프했어. 진짜야. 야, 윌리엄 연기 잘한다. 나 이거 이거 다시 해서 해. 어, 다시 해보겠다고. 무서워서 못 한다고 했지? 응. 해냈잖아. 무서운 거 다 마음이야. 머릿속 안에 이겨내면 다 가능한 거야. 나 이제 이겨냈어, 머릿속 안에. 멋지다. 앞으로도 이겨내야 돼, 알았지? 이제 밖에 나가서. 야외 훈련 들어갑니다. 또 훈련이 있어요. 연습이었나 봐요. 뚜껑 웃을 할 사람. 켜요, 켜요! 켜요, 켜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